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상쾌한 공기와 심신에 안정을 주는 녹색 조경을 위해 우리는 식물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 외 목적으로 혹시나 과일이 열려 자급자족까지 가능하진 않을까 기대하곤 하는데 드루이드가 아닌 이상 가정에서 초심자가 재배까지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물에 의외로 달콤한 열매가 비밀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자주 본 적 있을 몬스테라의 식용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몬스테라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해사리 덩굴성 관엽식물입니다. 어린 몬스테라 잎의 경우에는 하트 모양으로 작은 화분에 자라난 모습이 자주 보이지만 크게 자라난 경우에는 어긋난 잎과 긴 모양으로 갈라져 있으며 종종 타원형의 구멍이 뚫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몬스테라 델리키오사라는 종류입니다. 이름부터 라틴어로 맛있는 괴물이란 뜻을 갖는 만큼 이 거대한 식물이 달콤하고 맛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잎 형태까지 성장시키지 못했다면 열매를 맺기까지는 더더욱 먼 일이며 매끈한 잎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을 관찰해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와 동일하진 않죠. 몬스테라 델리키오사는 식물의 분류에서 종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몬스테라 속에 속하며 관은 천남성과에 포함됩니다. 천남성. 왠지 들어본 느낌이지 않나요? 천남성은 벌레잡이 통풀과 비슷하게 생긴 꽃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에 맛있어 보이는 열매가 맺히는 식물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 서식하는 식물의 일종인데 아주 위험한 식물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몇 년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슈룹에서도 마마께서 또다시 대군들을 해치신다면 그땐 이 천남성을 제 손으로 직접 달여 올릴 것이옵니다. 라는 대사로 등장한 것처럼 사약의 재료 중 하나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식물에 속합니다. 제주도 비자림을 비롯해 쉽게 서식 중인 천남성을 만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경고 문구가 따라붙는 맹독초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천남성이 보이는 독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에서 유래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부터 독성임이 느껴지는 청산배당체입니다. 청산은 청산가리가 떠오르듯 사이아나물을 의미하는데 맹동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당분자와 함께 결합해 몇몇 식물에 포함되어 있어 섭취시 위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사이아나 이온을 배출해 독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나 살구씨앗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이나 천남성류가 함유하고 있는 리나마린과 로토스트랄린 그리고 보렐리린 등의 다양한 청산배당체가 있으니 독성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의 조금 더 중요한 물질로 옥살산 칼슘을 들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탄소마다 카복실산 작용기가 포함된 산성물질입니다. 하지만 헬이 된 이후에는 금속과 강하게 결합하는 힐레이트를 이룰 수 있고 특히 인체에 풍부한 칼슘과 결합하는 경우 옥살산 칼슘이라는 유해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천남성을 먹고 죽지 않은 채 살아난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무수히 많은 바늘로 혀를 찌르는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진다고 하는데 옥살산 칼슘의 결정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촉감입니다. 옥살산 칼슘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침상 옥살산 칼슘을 레피디즈라 부릅니다. 식물이 자신을 섭취하는 동물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킨 형태인데 식물을 먹는 동물의 인후나 식도의 연조직을 찢고 손상시키며 체내에서 신장 장애를 일으켜 죽게 만들기 위한 강력한 결정 독소 방어장치인 셈입니다. 천남성이 옥살산 칼슘 방어시스템이 있다면 맛있는 괴물이라 소개한 몬스테라는 괜찮은 걸까요? 그 외 다른 천남성과 식물들을 조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조경식물로 종종 볼 수 있는 돈나무라고도 불리는 머니플랜트의 또 다른 별명은 악마의 담쟁이던 쿨인 데빌스 아이비입니다. 화분에서 자란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나 작은 화분에서 얼룩덜룩한 무늬로 자라나는 작고 귀여운 식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역시 녹지 않는 레피디즈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양이나 개가 먹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해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도 독성을 보여 먹거나 자주 접촉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져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화학화상 혹은 붓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남성과 식물은 의외로 친숙한 종류 중에도 있습니다. 먼저 키위류 식물인데 우리가 먹는 키위와는 다를까요? 아니요 완벽히 동일합니다. 다양한 키위류 식물들의 입과 줄기에는 옥살산 칼슘 결정이 함유되어 있어 자극이 강합니다. 또한 더 자주 먹는 식용 채소로 생각되는 시금치 역시 옥살산 칼슘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열한다고 파괴되지 않아 끓는 물에 대처 최대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시금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이 발생합니다. 신장결석의 약 75%가 옥살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물에 충분히 대처 옥살산 함량의 30에서 87%까지 감소시켜야만 문제가 없으며 그 이후라도 과량 섭취하면 시금치는 해로운 식물입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식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입과 껍질 과육 모두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단순한 섭취만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파인애플을 많이 먹었을 때 입이 따가운 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인 브로멜라인의 연육작용에 의한 구강 내 표피 용해 외에도 옥살산 칼슘 결정이 입과 혀를 찌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일전 바나나가 익으며 발생하는 화학 변화에 대해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 초기 함유된 다량의 전분은 익어가며 효소작용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되어 당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바나나 세포의 전분 아이오딘 염색 이후 관찰했을 때 변화로 확연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숙성이 중요한 다른 과일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몬스타라 열매는 숙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몬스타라 열매 역시 초기에는 엄청난 양의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후 분해되어 당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육각형 모양의 껍질 구조를 이루어진 모습에서부터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잘 익으면 껍질 구조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며 내부에 치즈처럼 부드럽고 화려한 단맛을 갖는 과육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숙성 과정이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빼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덜 익은 몬스타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 칼슘 섭취는 몸에 일시적인 마비를 일으키며 손과 발이 고통과 함께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깁니다. 이어서 목이 붓고 입과 목에 고통스러운 따끔거림과 불타는 듯한 통증이 무려 2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모든 몬스타라 종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게 먹어볼 만한 것은 없으니 꼭 숙성이 필요합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전분이 분해되며 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침상결정구조로 이뤄 박혀있던 고농도의 옥살산 칼슘과 잔여 옥살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열한다고 분해되거나 물에 녹지도 않는다 했는데 단순히 숙성시켰다 해서 이 불편한 물질들이 안전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생명체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가능케 하는 것은 효소의 역할입니다. 몬스타라 열매 등 옥살산이 함유된 과실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포름산으로 분해되는 반응이 발생하고 결합되어 있던 칼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산도를 갖는 산성물질이 대신 유입됩니다. 단순히 신맛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 구연산이 약 40%가량 농도가 증가하여 세포대에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렌지나 레몬 등이 만드는 상큼한 신맛이 은은하게 추가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으키는 것은 옥살산 탈탄산 효소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효소가 과일 세포의 액포에서 활성화되어 분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의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과 같이 에틸렌 신호에 의해 조절되어 효소 발연량이 약 6배 증가하며 독성물질의 분해와 더불어 휘발성 화합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휘발성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분자들로 향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의 향이 모두 여기 기반하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열매의 휘발성 물질 분석은 확연한 차이로 관찰되는데 숙성이 진행되며 점점 더 많은 분석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신호가 서로 다른 화학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80여 종류가 넘을 만큼 다양한 성분이고 숙성이 진행되며 이 모든 물질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 물질 분해를 거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통계적으로 봐도 휘발성 물질이 증가하며 몬스테라 열매에는 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향일지는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진 몇 가지 화학 분자의 종류만 비교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틸뷰타노에티입니다. 에틸 작용기와 뷰틸 작용기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향 분자인데 파인애플과 망고향의 핵심입니다. 고량주가 파인애플 향을 가는 이유도 완벽히 동일한 분자가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사한 에틸 헥사노에이트 또한 생성되는데 이 분자는 사과향을 가는 분자로 사과향 착향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리 구조가 연결된 에틸 벤조에이트입니다. 육각형 고리가 포함되어 이제 위험한 물질이 된 것이 아닐까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에틸 벤조에이트는 포도향과 체리향 등의 달콤하며 강렬한 향의 핵심이고 파인애플 향에서 단 하나의 메틸기가 추가된 에틸2 메틸뷰타노에이트는 싱그러운 풀향과 더불어 베리류 과일들이 갖는 특유의 향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하나의 분자가 과량으로 발생하는데 바로 리나룰입니다. 리나룰의 향은 라벤더 향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몬스테라 열매가 바나나, 망고, 구아바 등 여러 과일을 섞은 향긋하고 복합적인 향과 맛이라 이야기되는 것은 숙성 과정에서 옥살산 분해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휘발성 분자들이 만드는 칵테일과 같은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만 저는 식물을 죽지 않게 기르는 재능이 없어 저희 집 몬스테라는 생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옥수수처럼 생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셨다면 노랗게 색이 변색되며 겉껍질이 떨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숙성시킨 후 용기내어 맛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입니다. 조경수인 몬스테라도 생긴 것과는 달리 맺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 열매는 당장 먹으면 독성 물질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1년 이상 숙성 후 먹으면 안전합니다. 옥사산의 효소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수많은 휘발성 물질들은 몬스테라 열매가 수많은 과일의 혼합향으로 느껴지도록 만듭니다.